xsfm입니다. p o d e r a 묻는다. 안티에이징에 대해. 트러블케어에 대해. 묻는다. 진짜 화장품에 대해. 피부 고민. 단 하나의 해답. 앤서19. 두 번 듣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줄곧 그림을 그리며 참 많이 즐겁게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림책 만드는 것을 배우는 학교에 다니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안승준님의 짝꿍이신 홍나리 작가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지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굳이 저희가 많은 응원을 할 필요는 없어서 적당히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그림책 작가가 되십시오. 저는 살아오면서 좋게 된 일들이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파시 사연으로 보내기엔 정말 심각하게 좋게 된 일들 뿐이어서 드는 분들이 ptsd 오실까봐 오늘은 제 이야기가 아닌 전에 들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동생이 겪은 적당히 좋게 됐으면서도 귀엽고 묘한 느낌이 드는 사건입니다. 동생은 가정집이나 각종 사업장으로 출장을 다니며 에어컨과 세탁기 등을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드럼과 필터 청소는 전문 영역입니다. 해보면 겁나 어렵습니다. 제가 사무실 오픈하면서 에어컨 청소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기사분이 오셔서 작업을 하시는데 프로세스가 매우 체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물청소를 하시는데 밑에 물이 떨어지잖아요. 천장형 에어컨의 경우에는. 그게 밖으로 세지 않게 비닐로 쫙 랩핑을 하시고 배수로를 그 안에 만들고 그 다음에 약품을 첫 번째 약품 두 번째 약품을 쓰면서 하는데 옆에서 보면 예전에 수필 중에 왜 방망이 감는 노인 있잖아요. 거의 그 분위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럼 이거는 어떻게 빠지나니까 조용히 하세요. 제가 이거 말고 오늘 네 건이 더 있는데 그리고 그건 아마 또 호흡기로 나쁜 게 들어가니까 말하지 말아야 하신 걸 거예요. 제가 좀 많이 여쭤보긴 했거든요. 그럼 그랬을 거예요. 이건 다른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보면서 전문가 포스라는 걸 제가 제대로 느끼긴 했거든요. 동생의 업무 특성상 예약자 명단 관리가 중요한데 의외로 아날로그한 취향이 있어서 단정하고 예쁜 수첩에 항상 예약자 정보를 적어 다녔습니다. 닫고 닫고. 우리 주변에는 농축사진이 있는데 꾸미진 않아요. 그냥 적죠. 그러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적습니다. 기묘한 사건이 있었던 그날도 동생은 의정부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일을 하고 나와 주차장에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정부. 왜요? 그거 알아요? 제가 웹드라마 제목 중에 진짜 웃긴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뭔데요? 사당보다 먼 의정부보다 가까운. 그게 뭐야? 이거 오늘 서울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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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많이 나옵니다. 사당보다 먼 의정부보다. 이게 노래 가사 패러디잖아요. 그 노래 알아요? 아 그 노래를 모르는구나. 사랑보다. 아 그건 알지. 그래서 나는 처음에 내가 잘못 봤나? 그래서 그러면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럼 사당보다 멀고 의정부보다 가까운 데는 어디냐. 포천, 노원 등등이 있겠죠. 송북. 하여튼 교묘한 어떤 원이 생기더라고요. 구리, 남양주. 사당보다 먼 의정부보다 가까운. 왠지 모를 것 같았어. 그 노래는 진짜 싫어했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젊었을 때는 무조건 걷다 보면 하루에 20번을 듣는 노래였기 때문에. 아 좀 그런 노래이긴 했습니다. 그거랑 피디리의 알비 미싱유. 토할 때까지 길에서 나오던 노래. 좋아요. 그때 당시 동생은 조수 역할을 해주시는 형님과 함께 일을 다니고 있었고 그 형님의 일당을 그때그때 현금으로 지급해드리고 있었죠. 그날도 형님에게 현금을 드리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고객관리 수첩을 자동차 지붕에 잠깐 올려놓고 몸을 구겨 운전석으로 들어가 현금을 꺼내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아 자동차 지붕 나왔습니다. 아 중요한 힌트인가봐요. 그렇게 형님께 수고하셨다 인사를 하고 강남 쪽에 볼 일이 있던 동생은 부지런히 차량에 올라타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를 한참을 운전해 강남에 도착한 동생이 소중한 수첩의 부재를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이 실수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죠. 저는 옛날에 10년쯤 전에 우리 집 옆에 주차되어 있던 거대한 세단이 언제나 있었어요. 그 집하고 주차 문제로 늘 말썽이 많았어요. 그 집 차가 너무 커서 그 집이 이상한 어떤 자리에 끼워놓으면 제 차가 못 빠져나갔어요. 어머님이 저보다 조금 어린 나이신 걸로 알고 있는 어머님이 차를 운전을 하셨는데 하도 주차로 많이 싸우면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어느 날 아이를 태우고 어린이집에 가시는데 차 지붕 위에 장난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잡으면 잡힐 수 있는 거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보내줘. 자기가 오늘 아이는 슬플 거다. 그런데 참 묘한 게 지붕 위에 뭘 놓고 타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걔가 차를 오래 같이 타고 갑니다. 하나 더 있어요. 유면상 PD의 생일 선물로 제가 조난원을 선물해 준 적이 있어요. 한 6년 전, 7년 전인 것 같아요. 주고 고맙다고. 유면상 PD 소셜도 거의 안 하는데 은힜 소셜에 선물 받았다고 자랑도 하고. 그렇구나. 행복한 하루였어요. 퇴근을 하는데 마포도교 램프 나가는 길에 나이키 신발에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보는 순간 이건 내가 산 거 아닐까? 내가 샀으면 내가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어요. 차에서 야, 너 혹시 다시 와서 가져갔죠? 기억납니다. 이걸 약간 제가 이간질을 하자면 그런 걸 수도 있죠. 에이, 타고 버렸는데 전화가 온 거야? 그게 던질 때하고 수평 에너지를 받을 때하고 수직으로 바로 낙상할 때하고 떨어진 모양이 달라요. 보통 램프의 코너 구간에서 원심력, 구심력에 의해 살짝 떨어지는 각이 있죠. 턱하고 예쁘게 떨어져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네요. 이거 의외로 많이 하세요. 저는 저기 아메리카노를 태우고 가시는 분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약간 뭘 찍으시나라고 생각한 게 차가 되게 조심조심 가셨거든요. 옛날 우리 시장 가면 식당 어머님들이 밥 배달할 때 보면 머리에 쟁반이고 가는 그런 느낌으로 차가 아메리카노 한 잔을 딱 머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웃기려고 하시나? 생각보다 자주 보는 장면이에요. 만약에 램프에서 안 떨어졌으면 그건 그렇게 올려놨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집에 가서 보면 더 놀라 차가 은혜 갚은 차가 커피를 가져왔어. 아무튼 수첩 동생은 조수영님께 보수를 지급해드리던 그때 수첩을 무심코 자동차 지붕에 올려놨고 본인만 차량에 탑승하여 그대로 운전해 강남으로 온 거죠. 수첩은 그렇게 언제인지 모를 타이밍에 지붕에서 뛰어내려 주인과 생이별을 한 것 같았습니다. 다른 물건도 아니고 고객 관리 수첩은 동생의 일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입니다. 당장 내일 방문해야 할 고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게 된 것은 물론 앞으로 한 달 뒤 예약 상황까지 모두 잃어버린 겁니다. 매우 위급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이게 디지털로 하면 요새는 또 클라우드 저장이 되니까 데이터라도 살리는데 이거는 원본 자체가 지금 날아간 거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얘기대로 약간 코너끼를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요.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하지만 조던과 다르게 얘는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수첩은 또 날아가는 회전 반경이 만약에 까만색이면 그냥 트럭에 타이어 기워놓은 거 찢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혹시 한강 다리를 건너셨다면 강으로 뛰어들었을 수도 있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동생은 하루 종일 일을 내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강남에서 의정부까지 한밤중에 도로를 운전해 다시 아까 그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문제의 주차장에서부터 나가는 방향을 걸으며 애타는 마음으로 수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또 밤이면 이거는 진짜 힘들겠네요. 제가 오랜만에 제 덕질을 이야기해드리면 한동안 말씀 안 드렸죠. 왜냐하면 원하는 물건을 찾았기 때문에 랜턴도 덕질이 가능합니다. 그 얘기에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미국인 어르신들 중에 주로 산골에 사시는 분들 대자연을 벗삼아 사시는 분들이 랜턴 덕후 유튜버가 됩니다. 그분들의 리뷰를 보면 뭐가 제일 믿을만한 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찾아보면 비싸요. 아니 그쪽도 뭐 제논램프 이런 거는 어마어마한데요 가격이. 네. 제가 꼭 사고 싶은 것 중에 한 지금 요새 많이 내려서 한 660달러 정도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세금을 관세를 내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 돈 많이 벌면 한번 질러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물건은 있어요. 근데 그 용도가 뭐예요? 쓰고자 하는 용도. 그냥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아니 그게 또 일단 저는 또 저녁때 개랑 산책을 해서 또 쏘고가 있고 우리 개가 또 털이 까매요? 네. 사람들한테 알아보여야 될 필요도 있어요? 너무 또 성능 왜냐하면 그 정도 성능이면 여기서 우리 집에 쏠 수가 있거든. 가능합니다. 밤에 막 녹음하러 나오라고 쏘고 이럴까. 배트맨이야? 용 그려놓고 그거 모탈 컴배드 옛날 배경 같은 거잖아. 확실한 건 제 거 제 물건도 가시거리 한 200미터까지는 나갑니다. 이런 게 필요해요. 길에 뭘 떨어뜨렸을 때 길도 필요 없어요. 집에 뭘 떨어뜨렸을 때 직방입니다. 집에 라이트는 진짜 필요하죠. 소파 및 겁나 밝은 랜턴이 있으면 아주 쓸모가 있어요. 아무튼 찾고 계세요. 그런 게 없어요. 동생분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손때 묻은 소중한 동생의 수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수색하던 동생은 이런 식으로는 찾을 수 없겠구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아 저기 관리실이 있네. 경비 아저씨가 주우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동생은 바로 관리실로 갔습니다. 초로에 경비 아저씨 한 분이 경비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하며 동생을 맞았습니다. 자 김재경씨 방송작가 하셨나요? 경비 아저씨 대사가 무슨 일이오? 해져 있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 내가 살 때 단 한 번도 못 봤다. 무슨 일이오? 이건 사극 이잖아. 동생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에어컨을 청소하러 왔던 사람인데요. 동생의 자초지종을 들은 아저씨는 경비 아저씨 아이고 그렇구먼 나는 아무것도 죽은 것이 없는데 하셨습니다. 실망한 동생이 동생 아내 알겠습니다. 하며 경비실을 나서려는 그때 경비 아저씨 아유 그럼 cctv 영상을 봐야지 하는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렇죠. 결국 디지털로 귀결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경비실에서는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녹화된 과거 시간의 영상 또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꼭 범인은 찾는데만 쓰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물론입니다. 적극적인 아저씨의 기계 조작에 힘입어 동생은 희망을 안고 영상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조금 돌리자 정말 동생의 차량 동생의 차량을 영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속 동생의 자동차 지붕에는 동생의 소중한 고객 명부 수첩이 찰싹 붙어 있었고 퇴근길 동생의 자동차는 발랄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첩은 신난 코너링에도 꽤 안정적으로 지붕에 붙어 있을 뿐 떨어지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이렇다니까요. 그렇게 무겁지 않군요. 차 지붕이 생각보다 접착력이 있다. 접착력은 뭐야. 아니 저도 아까 커피 얘기도 했지만 이게 의외로 잘 달라붙어 있어요. 커피도 잘 잊고 다닌다. 그렇게 동생의 자동차는 CCTV 사정권 밖으로 허망하게 사라졌습니다. 동생은 실망했습니다. 아 망했구나. 아저씨도 바쁘실 텐데 얼른 나가봐야겠다. 수첩이 붙어있는 채로 나갔네요.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은 경비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비 아저씨 아 그럼 다음 영상을 봐야지 하는 호기로운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래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도와주는 NPC는 무슨 미션을 주거든요. 이 분 경비 아저씨는 지금 제 느낌에는 정보기관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CCTV가 해상도가 높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멀리 있는 차잖아요. 지금 그 차에 포커스가 맞춰지지도 않은데 차 지붕에 올라간 것이 검은색 수첩이다를 확인했다는 것은 앞에 우리가 아저씨가 적극적으로 기계 조작을 하셨다 그랬죠. 네. CCTV를 업스케일링하고 환상적인 장면 있잖아요. CSI에 많이 나오는 업스케일링을 갑자기 4K로 할 수 있는 그거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업스케일링 저 까만 물체 한 번 더 확대해봐. 수첩이네. 지금 거의 그 수준이잖아요. 첫 번째 영상이 없어진다니까 그럼 다음 카메라를 살펴보지. 물론 뭐 줌은 됩니다만 원래 그 픽셀로 줌이 되니까 그렇죠. 그 정도잖아요. 영상이 또 있나요? 새로운 희망을 만난 동생은 다시 몸을 화면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렇지. 다음 카메라 영상이 있지. 하며 다음 카메라 영상을 틀어주셨습니다. 조금 더 운전해 나간 동생의 자동차가 보였습니다. 수첩은 여전히 지붕에 차삭 붙어있었고 애속하게도 차량은 화면 밖으로 또 휘리릭 나가버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 경찰들이 소매치기 잡을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지역별로 계속 CCTV 트래싱하는 지금 그거를 동네 아파트 경비아저씨가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동생은 또 실망했습니다. 아 또 그대로 차가 나갔네요. 감사 그럼 또 다음 영상을 봐야지. 아저씨가 보여주실 수 있는 영상은 더 있었습니다. 사실 정말 이런 캐릭터 제가 잘 말했네요. CSI에밖에 안 나와요. 네 맞아요. 꼭 보면 젊은 인도계 남자예요. 아니야 더 봐 이러면서 그렇죠. IT 너드 동생 왓 이거 정말 대본작가 스타일이네요. 또 있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열정적으로 버튼을 조작하며 또 다른 영상을 보여주셨지만 영상 속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우스꽝스럽게 수첩을 붙인 동생의 차는 경쾌하게 화면을 가로질러 사라졌습니다. 아쉽게도 아저씨의 호기로운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깐 이게 이렇게 끝나는 거를 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반도 안 지나갔어요. 더 봅시다. 동생은 맘막한 심정으로 낯선과 아파트 관리실의 낯선 경비 아저씨와 함께 덩그러니 서있었습니다. 어떡하지 내일 예약은 세 군데였던가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머릿속이 복잡해진 동생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아저씨는 감사하게도 랜턴까지 빌려주셨습니다. 랜턴 나왔다. 랜턴은 인생의 필수입니다. 정수 여러분 교훈을 얻기 어렵다. 그럼 앨런 웨이크를 플레이해보지라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까지 추적추적 내려 우산까지 빌려들고는 비가 왔으면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수첩은 또 종이 아닙니까? 가죽이나 종이 죽이 됐어요 순간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접착력이 더 높아지죠 물론 그건 그래요 차에 끝까지 붙어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 영상이 끊긴 다음 지점부터 수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름밤인데도 비가 내려 그런지 이상하게 춥기까지 한 그날 쭈그려 앉아 다른 차들 밑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동생은 스스료가 굉장히 철형하게 느껴지고 하루 종일 일을 한 후라 몸도 매우 지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중 없이 수색하다가 동생은 문득 아파트를 나와 얼마 지나지 않아 주유소에 들러 주유를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주유소 사장님이 수첩에 대해 아무 말씀이 없었고 그것은 즉 그때 이미 수첩이 차에 떨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추론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이 추론은 좀 약죠 물론 근거가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유소의 직원들은 본능적으로 셀프 주유소의 경우 더더욱 나가는 차를 한 번 봅니다. 기계를 한 번 보고 카드 꽂고 갔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혹은 물건 올려놓고 가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나중에 와서 책임지라고 난리 치니까 하지만 주유소 직원이 예를 들어 아까 UMC 같은 사람이었다면 보면서 저거 이구 간다 이구 간다 그건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 때라 그런 거 X 되어라 이러면서 아직 우리가 확실한 증거는 없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린 시절 코난과 김전일을 읽으며 추리력을 갈고 닦아 놓아 다행이었습니다. 이로써 수첩이 떨어져 있을 만한 구간이 특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네요 CCTV 영상의 마지막 지점에서부터 주유소 사이의 길을 찾으면 수첩은 나타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저도 의정부 신도시에서 나와서 신도시에서 간선로 접어들기 전에 반드시 기름을 넣었습니다. 꽤 싸거든요. 거기가 하지만 장거리 운전과 하루치 노동으로 이미 너무 지쳐있던 동생은 잠시 갈등했습니다. 일단 침착하게 햄버거를 사 먹었습니다. 요파시 장르가 됩니다. 햄버거를 먹고 기운이 난 동생은 고전 아케이드 게임이죠. 노란색이 땡차입니다. 특정 구간을 다시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폐지를 모으시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단편 게임 같아요. 할아버지가 보스인데 보통 이러면 할아버지 폐지 모다가 폐지 던지로 부칭 부칭 변신하고 커져요. 타이밍이 그래요. 게임에서는 되게 인디게임 같아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작업 특성상 종이류를 모으시니 수첩을 발견하여 소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참고로 말하면 박스가 아니면 안 가져갑니다. 돈이 안 되니까요. 동생은 달려가 수첩을 혹시 주우셨는지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거 못 봤는데? 할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계속 수색했습니다. 다른 아파트 경비실이 보였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안 계시고 전화번호만 있었는데 동생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시 수첩을 획득하지 않으셨는지 여쭤보기 위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루루루루 경비 아저씨 B 아 아 잔 게 아니고 아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아휴 정말 안 잤는데 진짜 와 NPC 대사 아 이거는 정말 거의 그 느낌 아니에요? 아유 무릎에 화살을 맞은 뒤로 약간 이게 뭐냐면 게임은 대사가 결국 녹음한 걸 틀어주거든요. 무릎에 화살을 맞은 똑같은 NPC에게 계속 말을 걸다 보면 같은 대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지금 이 경비 아저씨 두 번째 경비 아저씨의 대사가 딱 그 느낌이에요. 실제로 녹음해서 트신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김재경 씨는 무슨 작가 했더니 게임 시나리오 작가 그렇죠. 아직 동생은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했는데 대뜸 근무 중에 잠을 안 잤다고 해명을 하시며 한 경비 아저씨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생의 상황을 들으시고는 수첩 같은 걸 주운 적은 없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동차 지붕에서 세상 구경을 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수첩은 끝내 동생에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터덜터덜 진입 빠진 채로 랜턴과 우산을 돌려드리려 경비실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꽤 긴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진지한 얼굴로 화면을 들여다보시고 계신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경비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비인간적 조력자 왜냐하면 인간의 성의 이상의 성의를 보여주고 계세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의 일을 돕는 게 아니라 모험 택시 같은 드라마를 보면 택시 회사로 가장해서 뭔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비가 CCTV를 본다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그걸 가장해서 사실 국정원 직원이라든가 근처에 뭔가 다른 경비를 보고 계셨던 저는 그럴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이 00년대식 액션 영화를 보면 꼭 이제 궁지에 몰린 다음에 찾아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언제나 신분증을 만들어주고 아 그렇죠. 총을 굴다주고 다 나옵니다. 심지어 치료도 해줘요? 경비아저씨 밑에 열리면 수술대 있고 이럴 거예요. 동생 아저씨 감사합니다. 여기 랜턴이랑 우산이요. 경비아저씨 1 이리 와봐. 내가 수첩을 찾을 방법을 알아냈어. 동생 아니 어떡해요. 동생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경비아저씨 1 자 잘 봐봐. 내가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7시로 돌리면 자동차랑 수첩이 보이잖아.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서 수첩을 가져올 수가 야 잠깐만 이거 뭔 소리야. 순간 칼 융으로 변신하셨어요? 아니 나 읽다가 놀랬네. 제가 대본을 안 보고 들어오잖아요. 슈레딩곡가 되셨어요? 이게 장르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지금? 현대 철학이죠. 그래 뭔가 이상했다니까 처음부터 내가 동생 에? 무슨 말씀이신지 경비아저씨 1 아니 잘 봐봐. 자 이걸 이렇게 돌리잖아. 이게 저거죠. 그 조그셔틀 그죠. 조그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시간 봐봐. 이게 7시로 돌아가잖아. 자 지금 수첩이 여기 있지. 수첩이 여기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수첩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이게 인간과 인간이 대화가 어렵다고들 합니다만 저는 어떤 인간과 가장 대화가 어렵냐면 상대성 원리를 이해한 사람과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똑똑한 놈과 대화하는 게 쉽지 않아요. 평행이론을 보면 세계선이라는 개념이 있죠. 아저씨가 돌린 조그셔틀은 영상을 뒤로 갚는 셔틀이었느냐 세계선의 번호를 바꾸는 것이었느냐 동생은 도저히 아저씨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고 거듭 여쭤보며 이해해보려 했지만 아무리 다시 들어도 도라에몽 타임 머신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아저씨가 일본어를 하지는 않았을까요? 아래아래 그리고 주머니에서 넣게 여러 가지 아이템이 나오고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한 손으로 머리를 쓸어올리면서 하여튼 일반 녀석들은 어쩔 수가 없지 그래요. 머그른 이해하기 어려워요. 몇 차례 더 아저씨의 설명을 들어드리던 동생은 감사 인사를 드리고 경비실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자신에게 많이 도움을 주었던 귀인이었던 분이 도라에몽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상한 상황을 끝으로 동생의 수첩 실종 사건은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날 동생은 자동차 지붕에서 뛰어내려 사라진 수첩에 적혀있던 예약 내역들을 어떻게든 복구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예약이 들어올 때마다 동료분들과 동생은 온라인상에도 간략히 메모를 남겼고 예약 확정 후 문자로 안내를 매번 드렸던 것들도 있어 대부분의 예약 내용은 얼추 복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동안 왜 방문하지 않으시죠? 하고 갑작스럽게 고객에게 연락이 올까봐 오들오들 떨며 지냈다고 합니다. 천운이 따랐네요. 정말 네. 실제로 예약자 한 분 정도가 그 어느 날 그런 전화를 주셨고 사연을 설명해드리고 다시 예약을 잡기도 했다네요. 경비 아저씨가 피처링해주신 실종사건 이후 동생은 아날로그 취향을 버리고 구글 캘린더로 단호히 갈아탔다고 합니다. 언제까지나 어린 동생이기만 할 줄 알았는데 어느새 저희 둘 다 30대가 되어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게 한 번씩 새삼 신기합니다. 동생이 직업 특성상 얼굴과 온몸에 먼지를 맞아가며 청소 세제를 마셔가며 일하기 때문에 걱정됩니다.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정직하게 일할수록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기묘하게 수첩 실종사건이었다가 갑자기 노동권 이야기로 빡세게끔 맺어도 괜찮을까요? 자기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매일매일 땀 흘리는 동생이 자랑스럽고 응원한다고 이 말이 요파씨를 통해 송출된다면 엄청 반가울 텐데요. 외로운 시간에 항상 함께해준 요파씨 요파씨를 만들어준 모든 분 감사합니다. 이사온 집어치란된 새내기 제주도민 김재경 드림. 김재경씨의 사연이었고 결국 심오한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멍청했던 슈타인즈 게이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보면 이제 소위한 세계선이 바뀌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약간의 SF 장르데 저는 이 경비 아저씨 우리 주변에 항상 그런 슈퍼 히어로들이 있죠. 일상에 숨어 사는 그 조그셔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렇죠. 슈타인즈 게이트에서는 그 시간 바꾸는 걸 전자레인지로 하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나는 이 CCTV는 정말 그런 건 아니었을까 그런 의심도 한번 그런 건 이제 옛날 조선시대의 소설 같은데 보면은 결론이 그렇게 나있잖아요. 다음날 찾으러 갔더니 온데간데 없었다. 그렇죠. 원래 경비 아저씨 여기 경비실 있지 않았나요? 아니 여기 CCTV 컨트롤러도 없어졌네. 그럼 이제 예전에 이제 안성씨 장르도 그렇죠. 우리 아파트에는 경비 아저씨가 없었어. 무인화된 지 15년이 지났다네. 그러면서 이제 타이틀로로 올라가는 그냥. 그렇죠. 아니 그게 스트레인저 띵즈잖아요. 네 맞아요. 넷플릭스에서 보는 저는 이게 이렇게 끝날 줄 정말 몰랐어요. 사연만 보면 동생분이 이 경비 아저씨 1을 조금만 믿었으면 기적을 경험했을 것이다. 동생분이 세계에서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이제는 실종신고 멀쩡히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지만 그렇죠. 이렇게도 위기가 오는군요. 그런데 이렇게 끝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상대성 원리를 안슈타인만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새로운 세계선을 민코프스키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개발된 뒤에 가장 번창한 산업은 허접한 웹소설이죠. 이 세계물이 이곳갱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죠. 이 세계로 고등학생이 갱판치는 장르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뜬금없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게 받아들여지는 시기이긴 하거든요. 이것도 이경깽 이 세계로 경비아씨가 가서 갱판을 친다.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각자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런데 약간 한편에 이경깽물을 보는 듯한 제 이름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새로운 장르가 개척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제 판타지가 들어오는 여파씨가 됐군요. 김재경씨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 주세요.